과감한 연기농으로 모으시고 있는 배우 임지연씨입니다. 임지연씨는 부담한 워크북에서 학교가이자 자격증 역할을 맡아 소름끼치는 가족 연기로 진론의 새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중 캐릭터의 감정 등을 고립감 높게 표현에 황당한 석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임지연씨는 여우 소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라마 마당에 있는 집을 통해서 또다시 연기복경을 바쳤죠. 피어난 연기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짜장면 먹방까지 유행시켰습니다. 중앙 왼쪽 오른쪽 편안하게 시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지연씨는 마당에 있는 집에 이어 다음 달엔 드라마 국민사용 소포로 시청자분들을 만날 예정이시라고 하네요. 다음 작품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많은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한번 시선 보내주시고요. 뒤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블랙드레스로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른쪽이요. 보라스 한번 해주세요. 보라스. 마지막 전에는 임지연씨 보라스. 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씨 감사합니다. 아르르 내려와 주시고요. 전자보도판에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지연씨입니다. この 점심으로 되어있는 target. sprechen 양쪽그래도 인지연씨가 무려합니다. 본 такая 높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